3세트 시작합니다. 15점까지 가는 남자 단식. 쿠드롱이 1세트 남자 복식에서는 초구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. 그렇지, 뭐 두 번에 쉴 수는 없다.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시도를 했습니다. 앞쪽으로 좀 밀리는 걸 조금 방지를 했죠. 그렇죠. 날카로운 두께 공략. 5쿠션. 연속 득점 성공. 연속 득점 성공. 네. 다시 연속 득점 성공. 긴 방향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득점이었지만 배치는 괜찮게 배치가 됐습니다 1, 2세트를 모두 뺏긴 웰컴 저축은행 푸드롱 3세트에서 3세트까지 뺏기면 굉장히 몰리기기 때문에요 연속 4득점 이번에는 아주 두꺼운 두께로 자연스럽게 각도 또 형성을 시켜냈죠 노랑공과 내공의 교차 자연스럽게 또 이번에 교차시키고 포지션 플레이어 1, 2세트 팀의 패배를 지켜보면서 게다가 1세트는 본인이 남자 복식 출전에서 패했거든요 한풀이를 단식해서 하는데요 1세트에서는 뭔가 점수를 낼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자, 쿠드롱 선수 이렇게 3세트에서 쿠드롱 선수의 모습이 한번 터집니다 사실 1세트 남자 복식 때는 본인이 한 이닝에 연속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, 미만 선수 두 번 공격해서 두 번 다 실패했고 쿠드롱 선수 세 번 공격에 반타만 두 번 나왔죠 네, 이번 단식에서는 1이닝 성공인데 6점을 몰아칩니다 아직 조재호 선수는 앉아있습니다 앞돌리기로 조금 안전하게 네, 계속 가는데요 성공합니다 연속 7 득점 뷰를 푸션적으로 살짝 짧게 넣었다 빼면서 각도 영상 제대로 또 해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이죠 앞돌리기를 짧게 빨간 공이 오는 타이밍을 아, 투푸션 네 쿠드롱 선수가 좀 멈추댔죠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 공이 먼저 오는 타이밍 생각을 했는데 아, 이렇게 먼저 오려다가 조금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호의 1이닝 오래 앉아있었던 조재호 앉아있었던 만큼 득점을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득점 성공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지만 계속 지금 이번 경기 테이블에서는 마지막 투션에서 좀 많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맞춰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높았습니다 8 대 1로 앞서는 푸드롱 아주 좁은 강 옆돌리기 너무 얇은 두께 네 아, 이게 성공하는군요 네, 그렇죠 사실은 지금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코너에 지금 완벽하게 반대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행운의 득점이에요 네 오랜만에 득점에 공부하는 조재호 공타 4번 만에 그 이후에 득점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죠 조금만 두께가 얇았어도 빨강궁이 하연공 쪽으로 내려와서 키스 네, 방해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사실 1세트 남자 복식 때는 뭐 연속 득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감각적으로 배치를 보고 사실 상기가 되어있을 때 잘 안 풀리거든요 맞아요 조재호 선수 대회전 아, 키스 피했고 득점 성공 어렵게 어렵게 한 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공 배치는 너무나 괜찮은 뒤돌이기 게다가 쿠두홍이 지금 심리적으로 약간 좀 다운될 때 조재호가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재호 선수는 오히려 너무 성급한 것만 또 없애면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선수죠 아,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그렇죠 너무 감각이 사실 올라와 있을 때 조재호 선수는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와요 본인도 아이나 참 뭐 이런 모양이거든요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꼭 빈 쿠션 투뱅크 득점이 될 법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대의 실수를 쿠두홍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, 원뱅크 그러면서 12점 오, 안 맞았어요 언어는 다릅니다만 대략 표정과 입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선수 지금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또 위쪽으로 넘어갔는데 공 하나 빠질 때마다 혼자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죠 이제는 중얼중얼 안거리는 선수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시작해야 되죠 원쿠션에서 득점이 될 만큼의 딱 휘어지는 각도 더블쿠션 해결 잘했습니다 두께 사용을 하면서 밀어냈죠 네 덕분에 하는데요 연속 극점에 성공하는 조지혜보 어느덧 석 점차 추격 35점까지 가는 3세트 남자 단식 키스를 두꺼운 두께에서 비켜치기 짧게 조재호 선수가 조금씩 따라오는데요 자, 여기서 성공하면서 두 점 차 조재호 선수가 네 번의 공차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두 점, 두 점, 두 점 그리고 지금 한 점 하고 진행 중이고요 네, 그렇죠 9 대 1까지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10 대 8이에요 아, 지금 코너 돌긴 했는데 네 아, 싸우고 뭐 하는군요 한정차 아, 코너에 완벽하게 들어갔죠 네 네 조재호 선수 또 얇은 두께 네 자, 1 대 9에서 10 대 10을 만듭니다 네 아, 1 대 9에서 10 대 10 만든 거예요 자, 10 대 10까지 동점을 허용한 쿠드롱 자, 쿠드롱 선수 이 공은 어떨까요? 네 네 이 공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앞서가기 다시 앞서입니다 쿠드롱 선수 아, 드디어 정말 아주 어려운 배치 네 네 해결을 했고요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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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음의 안정을 다 찾는 쿠드롱 네 굿샷 자, 오히려 조재호 선수의 조금 표정이 네 굳어졌어요 네 네 굿샷 굿샷 아, 쿠드롱이 마음의 평전심을 다시 찾습니다 자, 그나마 이제 배치들이 뭔가 좀 함정이 적었던 네, 배치들이 나와서 이제 쿠드롱이 연속 득점을 해냈는데 지금 이 배치 해결해야 합니다 더블 쿠션 구두롱이 해결을 하는군요 내내 침묵했던 구두롱이 세트포인트 만듭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도전했던 이런 배치들 끝내 마지막에는 또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... 약간 실험이 필요하죠 우재호 선수에게도 우재호 선수 우재호 선수에게도 우재호 선수 우재호 선수에게도 우재호 선수 우선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구두롱 선수가 옆돌리기를 해서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난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두 공 맞춰내는 두께 정확하게 두 공 맞춰내는 두께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조재호 선수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타임아웃 조재호 타임아웃 옆돌리기 배치죠 타임아웃 사용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침착하게 네 자 침착하게 갇나요 아니에요 네 투쿠션입니다 네 조재호 선수의 발목을 잡는 옆돌리기 3세트 승리까지 한 점 남은 구두롱 가까이 있는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 각도가 너무 네 서서 내려왔어요 네 간혹 경기를 하다보면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두 선수가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득점이 14 대 13 네 됐어요 네 테이블과 나의 싸움에서 뭔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데 되돌리는 샷 네 돌아오는데요 14 대 14 네 네 조재호 세트포인트 네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LH 동격카드 그린포스 더블 세트포인트 나 득점이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달성 여러분도 17 여행 1947 세대 15대 14로 조재호가 역전승을 3세트를 가져갑니다.